제가 새 아파트 위주로 찍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양과 의왕이 엄청난 이 호재지역 중에 하나예요. 평촌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2년식 2737세대예요. 남부로 가면 GTXC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C노선이 너무 좋은 게요. C노선 중에서 X 가면요. 남부 좋죠. 남부로 가면 GTXC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TXC로 가면 GTXC가 동두천,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왕심리, 삼성, 블라블라이고 밑에 인더건, 과천. 인더건에서 금정까지 내려와요. 금정에서 상록수가 차량 철도기지가 들어가고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연장될 예정인데 이 지역들 C노선이 너무 좋은 게요. 이 C노선이 다 막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노선 중에서 일단 금정역을 가면요. 이 금정역이 3번 신도시가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 3번 신도시의 금정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원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니까 서울로도 올라가고 밑에 일자리도 갈 수 있으니까 이 금정역이 호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금정역 앞에 가면 좀 열악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힐스테이트라고 힐스테이트 금정역 주상복합 아파트가 22년 3월 때 들어왔는데 사실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하천에 막 냄새나고 이 밑으로 전부 다 공장이었고 이랬는데 얘가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AK가 들어오고 밑에 영화관 들어오고 쇼핑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하천 개발을 싹 하고 나니까 주변이 너무 환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다 지산으로 바뀌어서 SKV1, 1차, 2차, 3차 대시항하고 밑에 막 스벅 들어오고 투썸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오면서 동네가 환해지면서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지개발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지상철이라 동쪽과 서쪽이 완전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왠지 이제 후진돼서 좀 좋은 데로 이제 됐어? 그럼 이제 길을 건너와 이 동네 금정역 앞에는 다 이제 술상권이었어요. 술상권이고 이제 그나마 레미안 하이어스가 2600세대가 딱 서있으면서 나 혼자 그냥 잘났어 이러고 유지했는데 이 하이어스와 금정역 그 중간 완충지대 얘가 지금 엉망이었거든요. 시장도 있고 막 술집이고 되게 오래된 상가고 그랬는데 여기가 싹 다 지금 개발해요. 역세권 개발을 해요. 그래서 뭐 1지구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벌써 시공사 선정하고 뭐 이제 재개발 추진한다고 지금 이제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빌라들이 지금 한 3억대 정도 하는 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3억대 나와있는 빌라들이 좀 피가 프리미엄이 1억 2, 3억 붙은 것들이라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바로 여기가 천지개벽하면 저 힐시트 금정역은 이제 뭐 아니 뭐 니네 우리가 훨씬 좋아. 우리가 훨씬 뭐 평제 대단제 우리가 다 합쳐지면 정말 새로운 택지지구가 될 거니까. 그리고 지텍스 들어오면 1호선도 이용하고 4호선도 이용하고 지텍스도 이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이 지금 천지개벽 할 건데 이런 아이들도 되게 좋고요. 이 블럭 하나 길 하나 딱 건너가면 나리나리 개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주공 13단지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얘가 포스코 현대에서 들어오는데 얘가 1778세대인데요. 2001세대나 늘어나요. 리모델링이 이렇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일반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가지고 건축비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 사업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일반 분양은 마음대로 일반 분양가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 이 조합원의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분당금이 처음에는 1억이라 그랬다가 3억이라 그랬다가 5억이라 그랬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딨노? 뭐네? 이러고 나사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리나리 개나리는 별똥 짓는 것도 되게 많아요. 별똥을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지분이 11평이라 얘네들도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우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재건축하자 이런 또 반대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순탄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와 현대에서 건축심의 지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원래는 20평이 5억까지 갔던 아이가 지금 2억 9천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2억 천. 얼마? 8천. 8천 갭인데 만약에 정말 얘가 잘 된다면 내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구조도 보시면 2베이가 3베이가 되고 3베이가 4베이가 되고 물론 2베이가 앞뒤로 붙여서 동굴이 되는 구조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20평을 이 8천만 원 갭으로 물론 분당금이 한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가격으로 24평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매매대금이 내가 이 아파트 지금 4억이나 한 4억 5천 주고 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내면 하이어스 25평이 지금 7억이 넘는데 안전반지 얼마야? 네. 지금은 내면 하이어스가 떨어져서 이 정도죠. 그러면 상승이 되면 충분히 더. 그리고 내면 하이어스 10년. 얘는 이제 최고 신축이 되면 그때 되면 GTS까지 들어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이 제일 싸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정말 입지가 이런 호재가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위주로 제가 신축이 될 아이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인더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더건 역에 GTSC가 들어와요. 그런데 인더건은 우리가 안양의 삼성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호선이 있는데 여기에 월고판교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인더건 동탄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GTS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4개의 노선이 빵빵한 4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인더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인더건에 이제 꼭 저는 이 인더건 역에 있는 아파트만 GTS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정거장 타고 가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가 내 집 앞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GTS 탈 수 있어. 한정거장만 가면 월판사를 탈 수 있어. 저는 이것도 호재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집 앞에 나가서 아까 운전 지난 시간에 파재 운전이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집 앞에 나가서 버스 한 번만 타고 바로 거기 여기 갈 수 있어. 이것도 호재지역인 게 예전에는 그걸 타고 가도 멀었는데 이제는 이걸 타고 가면 10분 20분 안에 삼성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저는 이건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그 역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한정거장 두정거장 여기도 다 영양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월판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월판선이 인도원역에 만나서 여기저기 환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안양과 의왕이 엄청난 호재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눌러져 있는 게 안양에 공급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눌러져 있어서 이 공급이 왜 많냐. 이거 막 입주가 있었어요. 입주. 입주장. 이 평촌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에 있는 아이인데요. 22년식 2737세대예요. 근데 얘가 월판선에서 조금 거리는 있긴 한데요. 가서 보면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대단지에. 근데 이게 얘가 17평 짜리인데요. 3억 5천에 전세가 2억 9천이에요. 새 아파트인데 아니 17평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파트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게 1인 가구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 17평이면 충분히 투룸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 아파트면 사람들이 새 아파트 살아보고 싶은데 새 아파트는 막 10억 넘어가니까 30평 때는 나 그럼 좀 다운사이징해서 나 여기서 좀 살래 그래서 요즘 작은 평수가 인기 되게 많은 게 서울 잠실 2cm만 해도 13억 오릴리피 파크포로 해도 12억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신축은 작은 것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왕에 가면 의왕에 뭐 내손 라나 내손 다 구역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소형 평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10%의 계약금만 가지고 내가 26년 25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사두고 예. 나중에 뭐 잔금은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상황에 맞춰서 어 이런 신혼부부나 내가 1인 가구 내지는 뭐 나 뭐 새 아파트 좀 살아보고 싶은데 괜찮아 작은 거 이런 분들은 이런 인도가노도 역세권을 받을 수 있는 의왕시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충분히 소액으로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것도 관심 가져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동굴에서 마늘만 먹고 한 땀 한 땀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어디 가서 만나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자료도 드리고 자료 갖고 이걸 가지고 아파트 추천을 직접 해드리니까 강의를 듣고 OTP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 밑에 댓글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면 만나서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듣고 나면 궁금한 것도 있고 정말 이거 사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GTS A, B, C 노선을 다 다뤄요. 다 다루는데 GTS A, B, C 노선을 보면 서울 중심이 있습니다. 삼성역 청량리 이런 비싼 동네는 솔직히 다뤄봐야 조금 의미가 없어서 서울 완전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비싼 데는 좀 빼고요. 은평구는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은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GTS A, B, C 노선에 있는 아파트를 다 다루는데 너무 비싸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좀 뺐고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요런 집 것들만 좀 모아가지고 액기스만 뽑아서 강의합니다. 제가 새 아파트 위주로 찍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내 지는 지금 내가 내 집을 팔고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내 지는 내가 소액으로 조금 돈 되는 적에 묻어두겠다는 다주택자이신 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돈이 아니라 꾸준히 기르는 투자 근력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 지도를 만들어서 임장을 가는지 어떻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역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노하우 10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모든 게 꾸준하게 하야 하는 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습관화 시키는지 그 다음에 그 습관에 관련돼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투자처를 차고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떻게 돈 되는 걸 찾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아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저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아 그렇군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 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 할 건데 두 번 합니다. 7,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딸은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파이어족 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 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계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계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효석 대표님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어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어 어 보통 다른 분들은 음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어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어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빅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아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네.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간이었어요. 네.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